아빠 왜 그래요? 괜찮으세요?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으세요? 응 괜찮아 아빠가 요즘에 좀 무리를 했나 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 자, 아빠 괜찮으니까 아니, 네가 왜 울고 왔는지 얘기해 봐 저, 병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? 자, 정쌤 미안해 누구세요?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용서해줘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, 내가 되게 누군지 알아 용서고 뭐고 하죠 왜 그래? 그만큼 빌었으면 됐잖아 느껴주세요 그럼 그럼 let me 줘 감사합니다.